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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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름은 양수진이고요. 제 이름은 송영준이고요. 저는 류정하입니다. 네, 저희가 예루살렘에 와서 왜 이 예루살렘이 정말 성스러운 곳인가 하는 생각은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많이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지를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돌아가셔서입니다. 네, 저도 여기 양수진 자매와 비슷한 생각인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많은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이곳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장소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에 여기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곳이 있고 그러시기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곳곳에서